While the jury is still out. 배심단은 여전히 나가있지만 이렇게 직역이 되죠. Jewelry, 집합적으로 배심, 배심원단을 의미합니다. 보통 시민 중에서 선정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피고가 guilty인지, 그렇죠? 유죄인지, not guilty, 무죄인지를 편결하여 재판장에게 답신합니다. 그래서 배심단은 피고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만 결정하고요. 그래서 유죄인 경우에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법정 밖으로 나가서 유무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배심원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아직 편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the jury is still out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편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의 비유적인 의미는 모모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 전체사 on 모모, 모모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사 on이 올 수 있습니다.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 그 사안에 대한 편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는 그 사안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Let's wait and see. 기다려보자.